캘리에서 전화권 박준도. 진흙특기자로 올바람 한 이수민이라고 해, 반가워. 이수민, 이수민.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아까 나왔다니까. 모른다고. 그건 뭘 안 했어? 야! 잠깐만, 입을 담으셔야 돼요. 액큐닉테니께. 포즈넥과이. 야, 이하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에이, 요, 벌리. 황갈때 난다고. 멍칠리가 막혀놨는데. 니가 자꾸 이러면, 니가 자꾸 자꾸 이러면. 요! 까마귀 날자. 허수아기 놀자. 히말라이안 슈퍼빵이다. 와이프가. 히말라이안 슈퍼빵이다. 히말라이안 슈퍼빵. 전원적인 신감의 신. 아, 경혜 봤다. 아, 저거 우리. 그럼 우리 아는 형님이. 우와! şa 우린 피곤